오케이 여러분 그분이 왔습니다 WR8 플럭스 캔블럭입니다 블럭 캔블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워낙 유명한 브랜드죠 브랜드라고 하셨죠 몬스터 에너지 그 다음에 포드 여러가지 스폰서들이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브러쉬리스도 보시면은 플럭스로 해야지 모터 변속기가 굉장히 튼튼하고 그 다음에 서버도 괜찮고 타이어나 피팅 이런것도 굉장히 자기만의 독특한 그런 유저들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워터프루프기 때문에 방수되어 있어요 진짜로 스프레이 살짝 뿌리고 한 다음에 방수로 뿌린다면 물속에 넣었다 빼도 청소도 가능합니다 먼지가 많은 운동장이라든가 깔끔 아스파트에서 진행 가능하시구요 제거번호가 120036번입니다 120036으로 해가지고 지금 10% DC를 해서 추석기간에만 잠깐 팔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 기회 놓치지 마시구요 WR8 플럭스 실차와 실차 드리프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요차 구매 한번 해보시면 추석기간동안 아주 기쁨을 늘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추석이후도 1년이고 2년이고 주행할 수 있는 그런 차가 되겠습니다 강성 아주 좋죠 주행성 너무너무 끝내집니다 자 지금 한번 해보세요 짜잔 10% DC 하는 건 추석기간동안입니다 어느 구매하세요 오케이 한 대만 하세요